유제품을 만드는 동원 F&B의 수원 폐수처리장. 지난 2016년부터 1,4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만큼 지역 갈등이 뿌리 깊은 곳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통해 주민과 기업 관계자 사이에 해묵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2년 전에야 시설 계보수를 시작했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코를 틀어막고 살던 주민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못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동원 F&B는 이르면 3월 말 공사가 완료될 거란 답변을 내놨고 친환경신공법을 적용해 수지를 완벽히 개선하는 동시에 폐수시설을 땅속으로 심어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직접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주민과 환경단체,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갖추자는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맞대면 하고 정말 주민들이 고민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는 시설공사가 끝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 긴 다툼의 주범인 폐수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수원의 4대 하천 가운데 하나인 서호천이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합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